얘, 제가 또 아직 일어나는 거 아니고 어젯하여 또 어디선가 흔든다 저 구현에도 공을 또 물려 이거 물려 공 보고 조그를 해 이쯹하여 계속 망설지 찬송 아니 왜 웃겨? 왜요? 목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요? 너 여기 볼 때 어떻게 하고 있어? 나 머리 좋아. 이렇게 하고 있어? 너 머리 어딨어? 나 오빠 뒤에 바로 있어. 그래? 아 여기 있어? 아니 여기 있어. 이렇게 와야 되나? 아니 왜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머리 맞을까봐. 아 그럼 내가 살짝 이렇게 옮겨. 오케이 오케이. 오 내려가시면 오 고기 좋아. 자 두 분 일어주세요. 어? 하하하하하하 어? 아 이게 뭐야? 으어? 으어? 야! 다다다다다. 한번. 으아. 으아. 씻 ㅇㅇ 오케이 오케이 안 세어도 되고 옆으로 또 고개를 피해도 되는 거지 그렇게? 응 근데 이거 좀 너무 멋있어 보여 근데 이거 얼굴이 멋있어 보인다고요? 왜 자꾸 혼자만 생각하냐? 너무 이렇게 액션 너무 편하게 넣어 이렇게 해서 팍 넘어져야 되세요. 이렇게 해서 팍 넘어져야 되세요. 아니 너무 빨리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맞은 중인데? 아, 우리 애인인 줄 알았어. 속았잖아요, 연기역 때문에. 야.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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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잘 가라. 고마워. 아, 아닌데 나 아직 되지? 아직 안 나는데? 빨리해줄게. 여기 손가락 쳐먹고 어떻게... 뷰티풀 라이프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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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액션! 우주한테 왜 나오라고 해? 삐졌냐? 내가? 왜? 뭐? 삐져? 아니?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내가? 삐져? 왜? 아니? 내가? 뭐가? 왜? 삐져? 내가? 뭐가? 왜? 하지? 부끄러워! 부끄러워! 이리와 저랑 약간 보고있고 약간 보고있고 아니면 감독님만처럼 이 봤을 때는 감정이 이제 타이밍을 보고있어요. 그걸 좀 보고 느끼는 것처럼 힘들던데. 내가 그렇게 쟤 머리가 쉬운 거냐. 내가 버릴 수 있는 거냐. 내가 버릴 수 있는 거냐. 제가 처음에는 조금 약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마음먹고 헤어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참고 위를 보는 게 맞다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되어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귀찮아? 아 그거 봐. 뭐야. 진짜 해. 오케이. 카메라 봤죠? 김지영은. 하고 일어나서 가다가 저기서. 아니 뭐 그리. 분명하고 싶으면. 어차피 싸이사이 관리가 힘든데. 그게 대한 완벽한 이행. 이게 너무 슈퍼agar지 않는다면. 비켜! 뭐야! 밤에 뭐 하길래 낮에 못 사자냐? 잠을 잘 못 자서. 잘 못 자는데. 작가님도 와주셨네요. 온다고 했으면 좋게 하죠. 천천히. 외국에서요? 오시던 말로? 소개해드릴 사람이 생각하시죠. 괜한 놀고 오세요. 저도 앞으로 가면서 부딪힐까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박경수 씨. 오셨어요. 작가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얼마 있는데. 혹시나 올 거 있는데 진짜 얼마 만이냐? 비켜줄래는 아마. 너 아직 나한테 감정 남아있네?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그럼. 알고 있을 텐데. 하고 난 진짜 잘해. 아무튼 뭐 잘해 그냥. 많이 먹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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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올 거 있는데 진짜 많네. 이거 얼마 많이냐? 어디 가는 사람 말을 하는데. 별로. 사람 같지 않은 게 말해서. 너 아직 못 들었냐? 설마 너 이거. 혼자 하는 걸로 알고 있냐? 응. 뭐? 이번 프로젝트. 누하 작가랑 같이 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구현수 팀장님? 거봐. 딸 망치는 것들과. 우희가 반응이 없어서 약간 걱정이 돼서 가는 건데.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배 구르는 거에 걱정이 돼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배 구르는 거. 이 배 구르는 거. 이거 체포 현장 갔어. 이거 대추 차. 너 예민하면 잠도. 잔다고 이거 또 회사에서 시켜서 가져다줘. 그럼 난 언제 잡아요? 자 얼른 하고. 자 얼른 하면 내가 잡고. 어 잡고. 나 갈게. 자고 갈래? 근데 좀 더 멋있게 쓰러져서 그랬는데. 굉장히 알쓰러워. 잠재가 진짜 맛있었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거 물어보니까. 약간 지금 에너지를 빈 것 같은데. 작동 개시.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는. 아 그러면은. 저거 하고. 주려고 할 때 내가. 스르륵 무너지니까. 약을 얼마나 먹은 거야. 아. 언제부터 먹었는데. 어? 자주 먹는 거야? 이거 먹고.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너무 싫어하시네. 너무 싫어하시네. 옛날 하러 옵니다. 이거 따르고 있다가. 웅이가 쓰러지는데. 지금 혼자 쓰러지니까. 준비 잘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썰어다가.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다가. 놔두고. 아. 이렇게 되면은 좀. 자식잖아요. 지금 아예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또 구현수야. 나. 근데 빼려고 한다. 빼려고 할 때. 안 속아. 또 안 속아. 또 꾸미지. 또 꾸미지. 안 속아. 중력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아. 중력 때문에. 근데. 아마 웅이가. 잡고 있어가지고. 이쪽 손이. 스르륵 내려와서. 다 막아버려. 똑같이. 광고. 또 Oppo. 많이 잡고 있어. 위아래. 그냥 살짝. 좀 많이 붙어. 비추거리면. 약간. 이렇게. 요렇게. 비추거려요. 아우, 비가 너무 많다. 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도 돼서? 아, 벤시아. 벤시아, 벤시아. 우리가 맞아, 우리를 그냥 있냐고. 이게 약간 좀 깨긴 해. 벤시아. 아, 우리가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가자. 네가 이렇게 어떻게 해? 들었어. 여기로 다시 이사 왔다는 거. 술 마셨어? 그럼 내일은 니가 기억 안 나는 척해. 다른 사람만이고 우리잖아. 그저 그런 사람 한 거 아니고 그저 그런 이별 한 거 아니잖아, 우리. 다시 만났으면 잘 지냈냐고. 그동안 어땠냐고. 힘들진 않았냐고. 나는 조금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 우리. 말해봐. 나. 어떻게 지냈어, 너. 안 돼. 안 돼. 노력하고 열심히 한 거 같아. 그게 다? 응. 잘 먹었어. 응, 간다. 잘 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이거 가지고 가. 아니, 저거 괜찮은데. 갈 때 이쯤 나오면 되겠다. 이쯤 나와 있으면 간다 그럴 때. 잘 왔어, 잘 왔어. 밥 먹으러 온 거지? 저기 앉아, 저기 앉아. 저쪽에 앉아. 저쪽으로 앉아. 저쪽으로 앉아. 저쪽으로 앉아. 저쪽으로 앉아. 저쪽으로 앉아. 다 뒤집어. 다 뒤집어. 매워. 어제는 내가 너무 술에 취했어. 창피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해도 돼. 나 먼저 가볼게. 가. 어. 어, 벌써 가게야? 네. 너무 잘 먹었어요. 저 오늘 빈손이라 이렇게 왔는데. 가? 네. 아, 합격. 어, 좋았습니다. 오늘은 너나 나나 말없이 빠진 거니까. 내일부터 다시 잘. 그래. 이 기분이었어. 널 만나면 항상 느끼는 이 기분 말이야. 너가 괜찮다 그러면 나는 그래, 괜찮구나 해야 할 거야. 너가 아무 일 없어라고 하면 그래, 내가 괜한 걱정해야 할구나. 아니.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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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정말.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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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참아도 되요? 갓 Gilkj 한 번 바로, otiation 갓? 그동안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마요? 노래로 형 Anne 님 그가 원하여 project 뭐 이런거 아닌거 아니야? borção 그.. 던질이 아니라 놔버리.. 놔버리게 내가 이렇게 가려고 먹고 이렇게 오른손은 2,000원 2,000원 올라가셨을까? 어깨? 그럼 서로 어깨 때문에 내 어깨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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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내가 이렇게 잡는게나 이렇게나? 어떻게 해? 손은 뭐가 편해? 내 위로 가냐면 내 밑으로 가면 더 쉽지 아 그럼 밑으로 갈게 아 이거 좋아 이렇게 하면 근데 아래로 가면 여기 위로 못 가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기만 하면 그럼 아 오케이 아 너무 세게 잡아드렸어 아미 아미 나가서 했어 미안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더 걷고 여긴 괜찮잖아요 여긴 괜찮고 이렇게 갔을 때 벽벽벽는데 내 하나도 안 좋아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이런 거 먹고 있 bendLE 알았 아따 안돼 아따 근데 여기 네 저녁 너모 텐트 탐트 여기가 여기 끼가 너무 많아요. 너 여기서 잔소리 하고 싶냐? 시끄럽고 빨리 있긴다 해. 아 또 안 쉬어내고 취소해. 가 economies 10초. 일찍에 넣어놓은 거 야 내가 이거 준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거기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기 더 이쁘지? 리허설인 줄 알아요 리허설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해야 될까 봐 리허설 아니였어 아 죄송합니다 거기 가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기보다 예쁘지? 리허설인 줄 알았는데 toddlers에 보관한 줄 알고 근데 여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될까 봐 이게 앞을 하는 줄 알지 오른쪽으로 역시 대자 씨 이렇게 하고 왔죠. 오케이. 아깝다. 어깝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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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피스미. 3세 있어? 3세 했어? 아아깝다. 그러면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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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 왜 안 찍어? 왜? 다시 보고 웃는 거 별로야? 나도 사랑하는 거 같아 알고 있었어? 모르니까 계속 알려줘